이번 영상에서는요 I, you, we, they 뒤에 have 가 오고요 she, he, it 뒤에 has 가 오는 축약형 발음 같이 배우고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보시면요 I have 그래서 I've 이렇게 apostrophe 하고서는 V, E 했죠 여기는 I 한 다음에요 이 V라는 소리를 강하게 내지 않습니다 아래 입술 안쪽 근육 살짝만 올리셔서요 윗니 끝이 닿으면 지그시 누르고 끝납니다 무라고 소리를 밖으로 내지 않아요 들어보시면 I've 그렇게 발음을 하시는 거예요 you have는 you, you, we have with 그리고 they have, they she, he, it 은 3인칭 단수죠 3인칭 단수인 경우는 have 가 아니고 has 를 붙이니까요 she has, she's 여기는 she's 약하게 z 하고 발음해 주시면 돼요 he has, his, it has, its 이렇게 축약형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 축약형 발음이요 한 가지가 아니고요 이제 책 발음이나 대화 속에서 발음할 때는요 빨리 그리고 약하게 발음하는 약형 발음들도 있어요 I've의 발음은요 I've 라고 하는데요 약형 발음 다른 발음은 있지 않고요 짧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I've, I've, I've 이렇게 해요 I've 이렇게 길게 발음하면 책 발음이죠 짧게 대화 속에서 빨리 발음할 때는 I've, I've 이렇게 짧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you've는요 길게 you, you, you 그리고 약하게 you, you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화 발음이죠 그리고 we've는요 길게 강형 we've 라고 발음하고요 짧게 we've 이렇게 합니다 they've는요 they've, they've 하고 발음이 있는데요 이것도 대화에서 빨리 발음할 때는 짧게 해주시면 돼요 they 이런 식으로요 they, they've, they've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he, she, she예요 she's는요 길게 she's 그리고 짧게 she's 그 다음에 he's도 길게 he's 그리고 짧게 he's 그 다음에요 흐 소리, 바람 소리 내지 않고 그냥 as라고 발음 되기도 합니다 대화 속에서요 as 그리고 마지막으로 it's 입니다 it's 라고 발음 강형이고요 그 다음에 it's 힘 빼시고 으으 하는 약형이 있습니다 it's 이렇게 발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문장 속에서도 연습해 볼게요 I've 직약형입니다 나는 충분히 먹었다 라는 표현이에요 I've had enough 네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I've had enough 한 번 넣어요 I've had enough 네 빨리 더 하겠습니다 I've had enough I've had enough 다음은 you예요 너 너무 심했어 너 너무 멀리 갔어 를 지격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너 너무 심했어 You've gone too far 같이 해볼게요 You've gone too far You've gone too far 릴리도 두 번 해보겠습니다 You've gone too far You've gone too far You've gone too far 네 다음은 우리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는 문장이에요 We've been waiting for you 여기에서요 wave 하고 토끼빠빨 한 다음에요 been 하시면 어렵고요 이 발음을 하실 때는 wave 하면서요 이 V라고 소리 겉으로 내지 않죠 지그시 누를 때에요 윈 입술과 아랫입술 사이를요 거의 떼지 않은 것처럼 아주 살짝만 떼게 wave 하시면서 이어서 민의 V 하고 입술을 바로 붙이세요 We've been We've been We've been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We've been waiting for you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We've been waiting for you 한 번 더요 We've been waiting for you 네 빨리 더 할게요 We've been waiting for you We've been waiting for you 다음은 Dave 입니다 그들은 너무 친절히 대해져 왔다 라는 표현이에요 Dave been so kind 입니다 여기도 Dave been 해야 되겠죠 Dave 하고 토끼빨 하면서 입술 거의 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been 하는 거예요 They've been so kind 같이 볼게요 They've been so kind 한 번 더요 They've been so kind 네 빨리 더 두 번 해보겠습니다 They've been so kind They've been so kind 네 다음은 3인칭 단수 She is 입니다 She's gone 이란 문장이죠 그녀는 떠났다 같이 해볼게요 She's gone 한 번 더요 She's gone 빨리요 She's gone She's gone 여기가 She's 발음 기호상은요 Z에 해당하는 Z 소리예요 그렇지만 이게 끝 소리이기 때문에요 She's She's Z를 아주 약하게 발음을 해서 스스처럼 더 들려요 근데 소리 내는 소리는 Z라고 하시면서 혀끝을 많이 붙여서 진동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She's She's 이렇게요 그래서 She's gone 같이 해볼게요 She's gone She's gone 빨리 하시면 She's gone She's gon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그는 방금 새 차를 샀다 라는 문장입니다 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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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ught a new car 이죠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She's She's bought a new car 한 번 더요 She's She's bought a new car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랜만에 만났을 때 하는 인사예요 정말 오랜만이야 하죠 It's been a long time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It's been a long time 한 번 더요 It's been a long time 빨리 발음하시면 It's been a long time It's been a long time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Practice means perfect입니다 연습하시고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올리브 만큼 영어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